김치 3조가리나 먹었구만 어머. 근데 깜깜 얼었구만. 냉장고가 깜깜 얼었구만. 아, 물김치 빼고 가겠다. 물김치가 없어? 물어서 글러봤어. 이제 방금 그 집이 있는 거면. 아, 진짜. 많이 내다. 무슨 또 있어. 무슨 몇 개 있은 게 다 못 먹으면 어떡해. 에휴, 참. 김치 썰었어, 여기. 내가 저놈이 썰었어. 한찍을 내다 왔거든. 형아가 묵은 짓다고. 이거 이게 좀 덜 묵은 짓이야. 이번에 감은 거. 응, 그러지. 작년에 담으? 응. 저놈은 지져먹으면 돼. 엄마가 썰었네. 이따 지져먹으면 되지 뭐. 이거 형. 연어 먹으라고. 그것도 썰었어? 응. 아니, 백호 주려고 샀어. 백호. 단절 형 준거야. 김치 새로 썰었던데. 아, 고기도! 두 개 넘어져요. 뼈 끓였다 갖고 보게돼. 뭐 조금 그쪽 생겨. 뼈 끓였다 갖고 가고 있대. 뼈 끓였어. 뼈 끓였어. 뼈 끓였어. 열아홉 살, 열여셀 살, 열셀 살, 열여덟 살. 이거, 지금 내려와서 땀 보이네. 햇떡마다. 뼈 끓일 만한데? 아냐, 열여덟 살, 열역 살, 일일곱 살. 여기, 여기, 여기 건강한 청년. 우리 술이야? 오늘 왜 찍냐고 했냐면. 응. 그 불 좀 켜봐, 엄마. 고 있으면 형 생일이잖아. 뭐? 곧 있으면, 곧 있으면 생일이잖아. 난 오늘 시작한다고. 오늘은 아니고. 아이고, 아이가. 일단 방을 붙어봐. 아, 모르다니. 오늘 시작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21일날. 어. 예. 미리? 미리? 아니. 이게 100년 막걸리야. 병에 들었잖아. 막걸리요? 어. 근데 이게 귀한 술이래. 막, 뭐 어떤 높은 사람들, 무슨 막 이렇게 만찬 같은 거 할 때. 종종국장 갖고 사기로 된 거 잠깐. 아니, 아니. 이거 막걸리 라니까. 아, 그게 막걸리인데. 거기다 먹게. 그냥 사기로 된 거. 설명을 듣고 가야지. 아니 잠깐만. 이렇게 쨍어서 개를 주도 돼? 아니, 익혀서 주지, 개는. 먹고 주려고. 만들어 놨어. 아니, 만들어 놨어. 시키고 있어, 지금. 그. 잘. 고기는 못 주고. 당근이랑 뭐 이런 거 썰어서. 호박, 호박 그 삶은 거 줘도 된다네. 호박도. 응. 그럼 쫀넘 있어. 호박. 아무튼. 구독자분이. 구독자 쑤기님께서. 쑤기님. 어. 고 있으면 이제 형 생일이라고. 몇 병 보내주셨어. 어. 형 맛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겨놨어. 생일때 먹으려고. 일단 한번 맛 한번. 먼저나 통에 뭐. 어어어. 흔들어야돼.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뭐. 대통령 분도 먹었던 술이래. 이게 좋은 술이래. 이게 굉장히. 통에 이렇게. 뭔 통에 이렇게. 뭔 병 꽂았던 것 같아. 내가 따라줄게. 힘들어 봐. 잘 힘들어 봐. 근데 고급이네. 고급 술이래. 고급 술이래. 이게 한 병에 한. 보니까. 한 4, 5천 원 하는 거 같아. 한 병에. 고급 병이면 별 적은 게. 어. 백년. 백년 막걸리. 그럼 먹으러 백년 사르라고 한가봐. 아니. 꽃 이름. 꽃. 꽃 이름. 백년꽃. 좋아. 따라줄게. 잘 먹겠습니다. 수기님. 감사하다고 해야지. 수기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자꾸 잔도 바꿔갖고 왔어요. 엄마 또 맛 한번 볼지. 아니. 수기님. 엄마가 따라줘? 엄마가 따라줘. 나 심이 하나도 없어서. 했어? 맡겨먹어. 귀한검겐. 나도 맛만 좀 볼게. 발견돼. 그럼 너는 왜는 컵 하나 갖고 오지? 아니. 맛만 하나 보여. 귀한이 뭐. 귀한겐겐. 왜는 컵 하나 갖고 오지. 둘이. 자. 짠. 짱이랑 하고 먹지. 맛만 볼라고 나는 술 안 먹는게. 오. 틀려? 어. 틀려? 일반 막걸리랑? 완전 틀려. 완전 틀려? 향도 틀려. 엄마. 근데 맛만 봐봐. 아니. 향도 틀려. 살짝 맛만 봐봐. 되게 달달해. 맛이. 살짝 맛만 봐봐. 근데. 달달한. 쓰지도 않고. 그냥 막걸리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좋네. 맛이. 부드럽네. 부드러워. 말 그대로. 직인다. 직여. 생일때 줄게. 엄마. 날개 하나. 나는 뭔 딸. 뭔 딸. 깍데이가 왔는디. 병원 아무것도 없다냐. 자꾸 냉장고에 넣어놨어? 응. 시원해. 같이 냉장고에 넣어놨어. 땡. 이야. 너는 발이네. 발. 날개 아니야? 날개요. 날개요. 엄마 날개 줬잖아. 날개요 날개. 엄마 다리 줄까? 응. 다리 하나 줄까? 부드러워 다리가 더. 엄마 다리 하나 줄게. 아니 다리. 아 나 날개부터 먹어. 날개 없어. 날개 두 개를 먹어봐. 이거 날개인데? 날개 아니야 얘. 귀여워. 날개요 어머. 여기도 있어. 이게 날개요 봐. 이것도 날개요 봐. 그러네? 이거 하나 먹고. 아니 이거 가슴살이다. 이건 가슴살이야. 날개. 내, 오늘. 나의 예약. 나의 천으로. 날개. 날개. 나의 착. 강택이 이거 봐봐. 악단이 양쪽으로 달려있지. 김 이, 저, unserem. 설 했을 때 2011년도. 옛날 했던가? 어, 2011년도 광주광이었어요. 은어랑도 뭐. 배코 주려고 상한 건데. 단절. 먹으라고 잘랐어. 엄마. parts. 뭔 말이 맞았다. 배꼬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도 나눠 먹으면 된다고 진짜 그랬어 사과도 찾아났어, 사과 먹어봐 맛있대, 사과 이거 맛있다 배꼬, 사과, 오이, 당근, 연어, 두부 이렇게 끓여갖고 부드럽게 해서 주는 괜찮듯, 나이 든 개들한테 그렇게 주면 좋대, 영양가가 좋대 휴대폰으로 알아봤어? 자꾸 사과도 이제 뚱뚱 썰어갖고 이렇게 섞어서 주려고 배꼬는 그런 데워 봐줘도 돼 맛있다, 안 배꼬 맛나구만? 쫓아 한번 부드럽게 응, 그냥 부드러워 엄마가 먹기 좋으라고 아니, 응, 고맙아 밥이랑 같이 먹어 지금 가방에 있는 거 있지? 끈 연결해갖고, 봐봐 끈으로 연결한 거야 진짜 부끄zam Odysseum 코가 지금 생기다 말았네 이모 끌적끌적 찐다 봐봐, 미아방지 형 임신쟁이 나왔었었지 분유값 졌었을때 누가 줬는거 불러도 뭐니? 이렇게 놀으려고 그래 김인장 억당이 됐나봐 계속 카메라가면 김인장 억당이 됐나봐 여기 턱이 붙였다 여기 안이판됐어 네, 그래서 도맡아 갈수도 있어 어 만원 줬는데 이자 쳐서 천원 어 만천원 더 갖고왔어 되돌려주는거야 이자 붙여서? 응, 엄마 말대로 저걸 받으면 말이 안되지 생태하지 다시 준다 근데 왜 그대로 먼저 하나 더 붙여주자는거 아냐? 센스가 없구만 그 사람이 받으면 그 돈을 가져다줬다 아니, 진짜 애기 엄마는 만원 받았는데 이제 쳐서 만천원 줬으니까 근데 그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어떻게냐고 하나라도 더 붙여줘야지 펑키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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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하늘이 서른살에 남았던데 어, 서른네살에 지금 아이가 이 모양으로 가사는 몰라도 그냥 뻑긋뻑글 따라서 모르고 있어 지금 송혜님 옆에서, 송혜님 옆에 와서 진짜 맛있어 대단한데? 근데 화장을 강택에서 하이티끼려고 하면 연예인들 그런 식으로 했어 숨을 쉬어서 체하나 통강제와 교학중 맛있다 나 그만 처음 먹어봤는데 뭘? 이거 맛있다 나도 안 먹어야겠다 어떻게 송혜 생일인지 알지? 응? 어떻게 송혜 생일인지 알아? 이맘때 영상을 올려준게 이제 이맘때 곱창화하고 이제 아는거지 이맘때? 응 옛날에 올리는거 보고 오 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악단장 같지 않아 신대상이거든? 근데 지금 2013년대 아까 2011년대는 돌아가신 분 있지? 그분이었는데 저기 저기 따벼냉따벼고 저기 지금 악단장이야 젊은 근데 화면에 나타난 아닌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자주 본게 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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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연해 되게 부드러워 잘 안고프고 샤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흠 흠 흠 오케이 동산도 흠 저녁인데 뭐 하는 거 어쩌면 2시 가서 화력실 가는 게 붙여있더라 가방 하나 아기 나왔다 아 펜지 벼면 아기 나오는데 그럼 펜지 벼면 다 이끌어 이거는 세번에만 나오네 내가 빼서 엄마가 비벼 잡는다고 내가 거기다 써줬어 내가 먹게 나도 나도 파지 하나 먹어볼까? 작은 거 줄까? 그럼 맛을 못 느끼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몰라 엄마가 다 말렴니 너놈 아버지가 이렇게 세게 가지면 다 빠져 빠진 거 같으면 빼고 그 아저씨 부르는 게 아닐까? 다 빠졌어 여기로는 꺼내 이거까지 아저씨? 응 빼고 그 빠는 것은 그냥 빠져 그렇게 생긴 딴게 나도 아직까지는 그냥 빠졌어 그냥 엄마가 잘 빠지면 빠지고 그래 빠지 빠지는지 불러서 상태돼 성우는 성우는 그 여자야 그 아저씨가 디서도 그렇게 뭐 잘 먹자냐 기준에 틀리에 이빨을 부친다고 했어 자꾸 못을 먹으면 이빨이 싹 빠져버리잖아 아 김치에다가 이걸 싸서 먹었더니 더 맛있네 금방 그렇게 먹었던 게 장모님 장모님 손 한번 드리세요 장모님 이렇게 젊어 장모님 이렇게 젊어 오늘도 무조건이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방북하네 오늘 정국 내년에 기를 받았으라 아들 한번 낳겠습니다 뭐냐? 아들 한번 낳겠데 정국 내년에 기도 받아서 딸이거든 각치고 옆에 서 있는게 장모고 지혜라 이놈아 먹어봐 짠 맛나? 그냥 이쁘게 그냥 빼먹으면 되지 아들 이 찢어 감시? 응 끝으로 다 왔다 꽂아갖고 했는데 너무 찢어졌어 전 세계적으로 응 잘못했습니다 칼도 어떻게 그렇게 없고 근데 강태가 악단장 이따 봐봐 나병장에서 뵀는데 지금 악단장이거든 학생같애 빼빼가지고 10년 2013년도 거의 10년 전이거든 진짜 학생같애 저기 서있는거 까만 원이꺼 딱 좋아 그리고 진짜 맛있어 떡 하나만 먹고 나머지 냉장고 넣어놨다가 연동실에 넣어놨다가 쩌터 먹게 이제 넣어놨만 먹고 하나만 넣어놨 우와 예상 대단한데 집에 넣어놨 성한거까지 성한거 성한거 못겨냈어 성한거 못겨냈어 넣어놨다가 냉장고 성한거 하나만 가져도 먹어요 응 1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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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에서 떡을 주셨어요 떡 되게 맛있습니다 부활절 부활절이라고 대찍이 부활절이라고 이모가 꼭 사왔대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우리 석이가 맛집 안아주길래? 막댕이 먹도 하나 쏙 그때 국말방 흐흐흐흐흐흐 내가 항상 두개지 타먹다가 엄마한테 뭐라고 혼났거라고 했나? 그랬는데 나 한개 타먹고는 엄마가 두개 들고 두개 갖고 온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 뭐 갯수가 모자랄땐 안줄 때도 있잖아 응 오늘 사람이 더 없나 오늘 진짜 많이 왔어 최대로 많이 왔어 어쩌노가 절로 많이 오는 날이거든 우리 엄마는 어쩌노도 안가가지고 금날쩌노도 안갔지 응 사람 많은때는 좀 자자는게 좋아 아직은 주사가 그냥 벌써 안갔어 어저꺼는 병원에 갔다 왔더니 너무나 효과하고 응 와.. 너무씨 잘 짜고구나 진짜 노래가 좋은거에요 회사할 때 도구려랑 도구려랑 도레반 얘기가 더 있을 정도 우와 흐흐흐흫 얘 끓단을 줘 이렇게 좀 맛나요 짠 게 많이 먹지 마 너무 맛있어 이따가 먹었어 아니 맛나다 마장난 문자로 부드러워서 맛나? 4살 더 먹었습니다 14살이구나 뚜껑제 뭐 넣어? 왓따 진짜 잘 논다 쟤 14살은 중학교랑 년제 석단 나와? 뚜껑 있어 뚜껑 쓰셔가지고 보관해야 돼 생일아빠가 줄 것도 저기 있고 저기 있어 이것도 이쁜게 아 눈이 잘 익었다 잘 먹었습니다 막걸리 감사합니다 대구야 나가 라리야 앉아 대구 먹고 힘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씹어서 먹어 아이씨 아이씨 자 한 벨이 다 먹으면 간식 낙놈이 다 먹으면 으구 이따가 또 줄게 삼촌이 응? 잘했어